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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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시호, 우연식. 아, CTCIS네. 태산가끼리 보셔야 되다. 지방사원은? 오, A4, 석기철, 정일뽕. 아, 근데? 어, 여기도 CTCIS네. 근데 A존즈야 해서 그따가. 그래서 그따가. B4. 오amba, 제1, 석기철은? 어, 아, 마스터가. 아, 원작가. 아, 중심이, 저는. 아까, 중심이. 하하. 범행완, 형제. 아, 우리 형제. 현대가 제1기데로. 어, 마스터가 제1기데로. 아, 근데CE. 야, 아, 이거. 세명의 세개 세명의 세개 세명의 세개 김영민 시율동 볼까요? 어느 조가 죽음의 조가 될 것인가 그러지 말고 시작 너무 신나셨는데요? 이렇게? 정정미 이상미 정정미 죽음의 조 아 무서워 어? 이마현 송정연 정면도 입힌다 정면도 입힌다 강팀이 두개 나눠져 버렸네요 시민선 최영, 박진민 아쉬워나가고 이로가 오시면 하시는데 정서영 시민선 김서영, 황윤이 정당돼 사진은 무섭다 황윤이 은단 황윤이 은단 황윤이 은단 골고루 석힌다 과연 안돼 신비선대 아이고 두가지 맞춰 아 이거 안되는데 정서영 근데 애프로 너무 쓴데 그러면 지소의 마지막 남은게 야 이 차 죽음의 조 죽음의 조 애프로가 와 야 야 이건 진짜 공정하다 진짜 공정해 야 진짜 세다 그래서 소영이가 죽음의 조 피해서 어때요? 아 뭐 좋네요 오늘 잘 뽑으라고 했는데 잘 뽑히면 완전 잘 뽑았네 와 애프로 완전 죽음의 조 자 이제 야 이런 똥손이 있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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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원래 다른 사람은 너 넌 내가 맞혀 에이원 제가 자 자 에이원 누구누구누구누구 막초인정들 오 다슬지 이렇게 they have 마스터니까 자 이완 전영분 최고 누구를 피하고 싶습니까 기원기님 누구 피하고 싶어요 아직은 뭐 아무도 피하네 안성은 장춘님 피하고 싶은 건 기본기? 나는 그냥 챌린저 같습니다 자 기본 노윤서 강민수 허옥의 색별이죠 나는 D.O.D.조가 땡기네요 강민수님이 요즘 언더섭을 하시더라고요 어깨가 부려서 아 언더섭인데 장인혁 공료 장인혁 공료 A-조 닭공료 모르는 거 아니야? B-2 에드워드 김민수 오오어 B- 감정상인데 미홍경 김환기 어? 당겼어요? 땡겼어 나는 저희가 쉬워 나야 haga 경이기 때문에 박영혜 박정홍 박영혜 박정홍 거기 아드님이 잘 쳐요. 진짜. 아드님이 이제 선수처럼 씨를 때 근데 걔가 미스가 많았는데 미스 없나? 김남준 조민서 김남준 조민서 저기 선수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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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명서 무지수가 어디로 가냐고 우명서 무지수가 어디로 가냐고 단경수 신동은 관광수 신동은 이쪽으로 있지. 악객이 과연 시조 정도연 풍석 아아아아아아 반갑습니다 아났어요 이해하니까 불친한 설명을 해 볼 줄 알았어요? D3 윤정현 김동훈 아 뒤조 죽음의 일이다 뒤조 재밌네 뒤조 뒤조 작년 아닌가 김상록, 김동현 회사들끼리 모르고 뜨는거에요? 나머지 3개 이재완 최갑태 이재완 최갑태 이제 슬슬 나올거 같은데 지수! 아 나왔다! 조정찬 한자가 자 그리고 회장님네 마지막은 오면서 오지수 와 지표 세네? 세다 세다 지표가 세요 지조가 와 재밌겠네 대진표 맘에 드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누가 제일 맘에 들었는지 정도현 문섭찬조가 제일 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찍어서 정용히 있으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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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